그럼 술자리에서 물 따라주고 멀리 있는 반찬 갖다주고 그러는 거 두 분은 플러팅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니라고 생각하세요? 근데 자기 걸 따르다가 상대방 거 봤는데 없어서 따라준다 이런 걸 따라줄 수 있잖아요 근데 너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어 아... 어... 하고 막 이러고 계속 쳐다봐 아 저기 멀리... 아우 모기 탄다 지금 약간 이분이 이상한 거 아니야? 그래서 이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 게 근데 막 이러고 계속 이러고 계속 이렇게 쳐다보는 느낌으로 아... 물병... 아...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? 물 먹고 싶은데 물이 너무 멀리... 어느 정도 멀리 있는데? 내가 손을 앞에 있어 아 그러면 같을 건 이렇게 물을 줄 수는 있죠 그쵸 그러니까 플러팅이다 이런 상황이면 어... 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 아 플러팅이다 500ml 생수 꼭 챙겨다 드시고요 그냥 옆에 항상 물이 항상 있는 걸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해요 우리 알겠죠? lot 마시리 이리çe 아 lá